만점 떼서 300점 한번도 안나와도니 지금 점수 올리니까 300점 계속 주고있어 오히려 점수가 높은게도 점수를.. 아이 그거냐 잘 보내 점수를 주면서 그리고 탁구장, 탁구장 나 전화 못하는데 죽어요 와 이게 반샷이 뜨네, 오 나이스 게이드로 와 나이스 한탄을 밀었다 와 나 뭐하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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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다 밀린다 와 폭탄 지렸다 초남벌 시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야 지금 이거 박수 치는거 누나에요 제가 박수 치는거 아닙니다 초남벌 시간 부탁드립니다 초남벌 시간 부탁드립니다 누다가 2끌거냐고 아ires 야 왜 험헤 commitment 초남벌 시간 부탁드립니다 가방샷이야 왜 한방이야 또 상민이보다 훨씬 잘한다? 당연하지 내가 너보다 잘해야지 팀장이 어? 키우고 다 잘해야지 이건 구라고 상민이가 나보다 잘해 솔직히 말하자면 따는 건 나보다 잘 따 솔직히 상민이는 그거 해야 돼 너무 빠르게 하는 거 하면 안 돼 얘는 진짜 따는 거 잘 따는데 팀을 말리게 해서 문제지 오우 야 패프 좀요 베이드 야 그리고 내가 레드하면서 얼마나 레전드가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 폭섬 지렸다 오 야 폭섬 좋아졌어 타이밍이 한 이 타이밍 지금 되면 얘가 튀겨나서 폭에 맞아요 야 야 차비다 게이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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